진짜 맛있다 ㅎㅎㅎㅎㅎ 진짜 맛있다 ㅎㅎ 밥 먹는다 ㅎㅎ 이거 뭐야? 차례들.. 보여드리지? 진짜 맛있다 ㅎㅎㅎㅎ 먹고 기분 풀어라 ㅎㅎ 그걸 안 된다! 왜? 너무 못해! 아 귀여워! 안돼 안돼! 이거.. 옆에 전화 사업이야! 진짜 맛있다! 진심으로 맛있다! 진심! 내 안주 준거다! 비싼 아? 판먹을래? 이걱 다 먹었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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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너한테 홍어 먹으면... 너 잘못됐나? 그게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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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빠가 왜 먹다가? 네가 옆에 와가지고 그냥... 냄새나... 홍어 냄새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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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막 안 할 얘기인데? 엇? 왜 막 양복에서 엄마가 차려줘서 먹은 것 뿐이 없다? 아... 냄새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응... 아... 아... 아니... 손으로 가리네? 불 지속하나? 난 진짜... 나는 진짜 알지? 아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다! 난 진짜 내가... 먹고 있는데 네가 왔다! 왜? 응? 아니... 응? 응? 아니... 네가 오이는 안 됐다고! 응? 응? 내가 지금 너한테 뭐 했냐? 야... 양치..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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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내가 먹는데 네가 와가지고 지금 계속 화를 내잖아! 응? 많이 많아? 여기서 안 할걸? 가자... 안 날게! 더 안 날게! 거기 있어! 온주만이고! 뽀뽀! 뽀뽀! 오... 뽀뽀 해주네 그래도!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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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해줘? 일로와! 뽀뽀! 아 귀여워 죽겠다! 많이 나? 많이 나? 너무 귀엽다 너 아 미치겠다 사연은 안그러는데 비족하긴 한가보네 하지마! 아빠도 미안해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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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